부동산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호재 중에서 교통호재만큼 좋은 것들이 없죠. 물론 업무지구라든가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교통망들이 개선이 되고 그 주변으로 또는 접근성이 뛰어나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호가가 달라지고 매매가 차이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호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교통망 개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규 철도 사업이라든가 신규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현재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희비가 엇갈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은 20년 단위고요. 그다음에 시행 계획 자체는 이제 5년 단위로 5년, 10년, 20년 해서 단기부터 최장기까지 따졌을 때 그 장기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5년, 10년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거나 신규 사업이라든가 추가 사업이 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보완되거나 아니면 수정되거나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광역 교통계획 기본 구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0년, 20년은 국토중학계획이라든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20년 계획을 잡고요. 그 다음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이라든가 국가도로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지속 가능한 국가교통 물류까지 포함시키면서 1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이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 기본 계획이라든가 국가교통 안전 기본 계획, 또는 철도망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제4차 광역교통 철도, 철도에 관련된 기본 계획 발표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5년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어떤 형태로 그 지역의 철도망 구축을 할 거다라는 기본 틀을 마련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도시권이냐 아니면 도시권이냐에 따라서 지배되는 법령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 아래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5년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법령이 지배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가 지속 가능 지방교통 물류단지, 그다음에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법령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따라서 현재 어떤 형태로 그 지역을 또 그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 철도를 어떻게 놓을 건가 거기 이제 역사가 또 어디 들어가는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철도 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가 또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느 지역으로 또 어느 지역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범위를 보시게 되면 2차 기본 계획이 발표된 거죠, 20년.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이기 때문에 1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도까지 기본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차 시행 계획이 5년,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5차, 6차, 7차까지 봤을 때 5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권 이래서 대도시권을 일단 먼저 잡아서 현재 5군데 정도 나눈 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4차 시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2006년도에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 2011년 2차, 2016년이 3차, 그다음에 올해가 현재 4차가 되겠죠. 그래서 2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속철도라든가 일반철도 신규 19개, 기시행 사업이 39개, 광역철도가 신규 3개, 그다음에 기시행 15개, 광역철도가 신규 3개, 이건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얘기하는 거고요. 추가 검토 대상이 20개 정도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계획 같은 경우는 신규 36개, 기시행,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 49개, 새롭게 또 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36개, 추가 검토 사업이 20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로의 어떤 접근성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첫 시작이 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기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철도망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또 도시 간에 연결되는 고리, 또 현재 중심권과도 가깝게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교통망 계획을 광역교통망,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그때부터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봤을 때 권역별 투자 계획. 그러니까 현재 신규 사업이 얼마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이 얼마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기간방산업은 실제적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가 예산으로 또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간의 어떤 사업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통 개통이 된다고 하는 철도망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철도 연결망 가깝게는 전철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철이 연결되거나 신규 사업이라든가 전철이 확장되는 부분도 또 이미 개통된 예정일보다 훨씬 더 몇 년 지난 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국가 예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이번 분기에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게 된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 개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비수도권까지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전체로 봤을 때 수도권과 나머지 봤을 때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단지 개발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고요. 시행 계획의 자금을 어떻게 말해낼 거냐 봤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가 봤더니요.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광역교통시설 총 투자 금액이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19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의 16조 4천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2조 6천억 원. 새로운 사업의 2조 6천억 원이 또 14%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민자를 합친 총 투자 금액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계획 기간을 2026년도까지 포함했을 때는 2026년도를 벗어난 시점까지 봤을 때 총 55조 원 정도가 투자된다. 그래서 27조 3천억 원 정도와 신규 사업이 29조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환승세 때까지 봤을 때도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16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이 2조 5천억 정도, 합계 18조 9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대부분의 국가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지방비잖아요. 민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국비와 지방비로 했을 때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따라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현재 현안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느냐. 이거는 주민 민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된 사업들이 또 그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실제적으로 민자가 또 어느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자 참여 비율이 높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익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GTX 디노선 같은 경우가 그만큼 변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도시권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범위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 인천, 경기까지 연결되고요. 부산은 부산, 광역시와 울산, 경상북도, 경주라든가 양산, 김해, 창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는 대구, 광역시 들어갈 테고요. 구미라든가 경산, 또 영천, 군이, 청도, 고령 이런 지역도 들어갈 테고요. 광주권 같은 경우는 광주, 광역시 들어가겠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도권, 수도권과 대정권, 그다음에 현재 대구, 부산, 울산, 광주권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5개의 권유로 나와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권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구성이 현재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18년도 봤을 때 붉은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재 거주하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GTX, C노선부터 B노선, D노선까지 남북 급행철도까지 연결되게 되면 실제로 이런 형태로 현재 각 지역마다 경기권과 인천권,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연결되는 광역교통망대 체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개통된 시기가 또 얼마나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C노선이라든가 A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노선이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정된 날짜에 따라서 개통시기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D노선. D노선은 당초에는 김포부터 해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연결된 노선으로 원래 개발계획이 잡혀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지방비, 민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민자 비율이 높은 현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안 사업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안 볼 수가 없죠.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 이용객이 얼마가 되고 현재 투자된 금액 대비 내가 그 투자금을 환수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포부터 부천까지로만 현재 개발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조금 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나오겠지만 실제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부터 부천까지만 1차적으로 어떤 구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강남부터 하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GTX의 C노선부터 A노선, B노선, 송도부터 청량리까지는 B노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결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어딜 지나가는가 보시면 다 강남을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들은 대부분 다 강남을 간통합니다. 그만큼 강남 지역의 업무와 인구 밀도가 높은 또 유동인구와 실제적으로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또는 거주와 필요 없이 그 지역에 내가 업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직장인 구조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법인체부터 해서 회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이죠. 그렇다 보니 출퇴근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강남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각 지역마다 연결되는 연결지선이 있습니다. 지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별래선, 별력부터 연결되는 연결선과 위례 3동선, 위례부터 3동, 여기 보시게 되면 위례부터 3동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일산, 그 다음에 강름남양주선부터 해서 송파하남선, 그 다음에 현재 위례과천부터 해서 신분당 서북부 연장, 또 용산부터 삼송까지 가는 부분, 신분당선부터 연결되는 부분들, 각 지선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선들이 연결되는 부분들, 각 지역마다 연결된 지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개통이 되고 그 지역의 교통 편의가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교통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게 단기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현재 그 지역 개통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확정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길게는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2, 3년이 더 기본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한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로 역사가 또 어디 들어가는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1, 2, 3, 5, 5, 5, 5, 5, 6, 6, 5, 25, 6, 7, 6, 7, 7, 8, 9, 10 matineeie 3 changing, 9, 10, 10, 10, 11, 11, 12, 13, 13, 13, 13, 14,ifels, 13, 14, 15, 13, 14, sich, 15, 15, 16, 27, 27, 27, 28, 29, 29, 30, 29, 30, 30. 20, 29, 30.